안녕하세요! 로또 트롯트 TV방송 대박! 네! 로또 트롯트 1128회차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 한금손 세 분과 함께 멋진 번호를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 안방에 행복을 전달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미테이션 또 강호동 우리 이미테이션 우리 김지미지미 지미 김지미 정말 멋진 우리 한금손님들을 무대를 모시고 오늘 1128회차 1등 번호 꼭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달에는 로또 트롯트에서 1등 번호가 나온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복이 들어있는 복이 터진 손으로 정말 잘 뽑아주실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 우리 한금손님들을 선정을 해서 무대에 모셨거든요 자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그 복 손으로 1등 번호 뽑아주실 수 있는지요? 이번엔 꼭 장첨되시나요! 마늘같이 안 맞은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날레 날레 앉으시라요 성질도 급하시다요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정말로 인정도 많으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또 로또 방송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1등 번호를 추첨해 주신다면 정말 남과 북의 우리 국민들에게 행운을 듬뿍 드릴 수 있는 복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기레쌤입니다 아 네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지미 한검손 화려한 외출의 여주인공 이번에 한검손 1128회차 1등 번호 자신 있으시죠? 있지요 제가 이번에 기를 다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나오고요 여기 나오면 우리 이대령님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나와서 기도 받고 1등 나오고 노래도 띄우고 노래도 띄우고 돈도 벌고 벌고 대박입니다 네 우리 김지미 한검손님은 또 황금의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찬 폭주 박수를 쳐주시면 대박 번호를 뽑아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리 봐도 재미있고 저리 봐도 재미있고 오동이도 토실토실 내일이면 산딸인데 애를 10명을 가졌어도 뒹굴뒹굴 잘 놀고 디스코도 잘 치고 우리 강호동 황금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복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순풍순풍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려주고 우리 정말 아기들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누가 지킬까 걱정입니다 꼭 약속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한 300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1128회차 우리 멋진 우리 대박 손들을 모시고 1등 번호 추첨해 드리기 전에 멋진 무대 초대 한번 하고 우리 1등 번호 저희 1등 번호 뽑는 것이 목적이니까 멋진 번호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비를 맞을 때 뭐라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눈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나요 왜 나를 미워있나요 오산이 내 오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사랑이 비를 맞을 때 뭐라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눈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나요 왜 나를 미워있나요 왜 나를 미워있나요 사랑이 우리를 맞아요 사랑이 우리를 맞아요 사랑이 우리를 내 밭질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을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이 다 만들어도 다 혼자서 살 수가 없게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아닌 어떤 가라도 반질로 꽁꽁 반질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반질로 꽁꽁 반질로 꽁꽁 반질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밭질로 꽁꽁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이 나는 혼자서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나를 두고 떠난다니 나를 두고 떠난다니 나를 두고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날 수 없게 반질로 꽁꽁 반질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반질로 꽁꽁 반질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흰머리가 보인다고 기죽지 마세요 염색을 한번 해버리면 그대로인데 젊음은 언제나 만들면 되는걸 이 온몸에 세워라 나도 너도 귀한 몸이다 지금은 다 큰 아들따른 재할리도 잘하는데 이제는 가슴 한번 쭉쭉 펴고 청춘 한번 살려보자 산으로 강으로 해변으로 행복 찾아 떠나보자 이 까지껏 세워지는 마음먹기 달려따라 죽음살이 보인다고 속상해 마세요 예쁘게 화장을 해버리면 젊어지는데 청춘은 언제나 만들면 되는걸 이 온몸에 세워라 우리 모두 귀한 몸이다 이 까지껏 세워지는 마음먹기 달려따라 지금은 다 큰 자식들은 재할리도 잘하는데 이제는 가슴 한번 쭉쭉 펴고 청춘 한번 살려보자 산으로 강으로 해변으로 건강 찾아 떠나보자 이 까지껏 세워지는 마음먹기 달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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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심은 마음먹기 달렸더라 니까짓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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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호동의 니까짓거 로또 볶음 뽑으면 되는거야 자 우리 1128회차 첫번째 번호 두번째 번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날리날리 1등번호를 뽑아주실겁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초월마다 꼭 로또를 사시라요 사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로또를 사야 맞지 로또 사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놈 맞은거는 부러워하지 말라오 이번엔 꼭 1등 당첨되시라요 네 1128회차 첫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살짝 내려주시구요 먼저 번호가 나왔습니다 아하하하 39번 네 첫번째 번호가 39번이 추첨이 됐으라 네 네 자 39번 자 1128회 두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네 2번 2번 번호 좋죠 2번에 꼭 당첨되시라요 네 하하하하 네 2번 엘로우 색깔 2번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네 2번 추첨해 주셨습니다 자 이미테이션이지만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저 손에 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꼭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네 네 하하하하 네 네 자 제가 오래간만에 참말로 남의 나라 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영어보다 더 힘드네요 하하하하 네 자 두번째 세번째 번호 네번째 번호는 우리 김지미지미지미지미지미 김지미 황금손이 추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8회차 여러분 함께 응원주시고 세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셋 자 네 28번입니다 28번 멋진 번호 멋진 번호 세번째 번호 김지미, 황금손이 추첨해 주셨습니다 네 자 네번째 번호 가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네번째 번호 하나 둘 셋 네네 네 오우우, 18번입니다 frust 세구님께 말할게요 끝번호 8번 번호 형제번호를 추첨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128회차 다섯번째 번호 여섯번째 번호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번째 번호까지 우리 강호동 우리 그니까지 꼭 걱정하지 말라오 네 다섯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놓으시고요 네 번호가 나왔습니다 32번 네 우리 강호동 황금손 추첨해 주신 다섯번째 번호 32번입니다 네 운명이 달려있는 328회차 여섯번째 번호 갑니다 둘 셋 빠바밤 빠바밤 네 어렵게 어렵게 나오네요 17번 네 17번 네 좋아요 연속번호가 나왔습니다 17번 18번 연속번호가 나왔네요 자 멋진 번호 우리 강호동 황금손님께서 추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너스 번호가 남았죠? 보너스 번호 기대가 돼요 네 이대령 황금손님 뽑아드리겠습니다 남아주세요 128회차 함께 기를 모아서 하나 둘 셋 7번 손홍금손님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7번 세븐 엘로우 색깔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1128회차 시청자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를 한번 합창으로 불러볼까요? 1,128회차 첫번째 번호 39 두번째 2번 세번째 28 네번째 18 3번째 8,8 32 여섯번째 17 보너스 번호 7 네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화이팅 하면 하자요고요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화이팅! 바로 옆으로 짧은 8 4 4 5 4 8 9 11 14 감사합니다.